1. 사랑의 아추핑 공룡 3d 105만 1710명에 이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흥행 톱3에 올랐습니다. 또한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쿵푸팬더4, 슈퍼배드4, 위시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로 1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100만 돌파의 쾌거를 기록한 것은 2012년 개봉한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이후 12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작품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나선 로미와 하추핑의 첫 만남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데뷔 16주년 기념일을 맞아 운정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아이유가 자신의 활동명과 공식 팬클럽명 유애나를 합친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한국어린이난치평협회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한사랑마을 한사랑영화원에 총 2억 2,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을 보답하고자 매년 데뷔 기념일마다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료비와 교육, 심리상담,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우유지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이유는 소속사를 통해 유애나 덕분에 사랑으로 찬 마음과 가치관을 갖게 됐다.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매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작은 도움이지만 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내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유애나 고맙다. 우리 진짜 오래 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이유는 오는 21일과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헐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더 위닝 공연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납니다. 영화 베테랑2가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베테랑2가 개봉 6일째인 18일 누적 관객수 400만 1565명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인 400만 관객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3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경신한 기록입니다. 또한 베테랑2의 형제 흥행 추이는 범죄도시투 7일, 파묘 9일, 베테랑 9일, 서울의 봄 12일보다 빠른 속도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개봉 2일째 100만, 3일째 200만, 5일째 3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6일 만에 400만 고지를 밟은 베테랑2가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며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테랑2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 스크리닝 부문과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받았던 베테랑2는 당시 해외 관객들과 관계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일 CJ E&M에 따르면 베테랑2는 북미 중동 지역과 홍콩, 태국, 베트남, 호주, 폴란드 등 163개국에 판매됐고 오는 25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홍콩, 태국, 북미, 베트남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작품은 나쁜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조철 형사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연재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입니다.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룹 액소 멤버 백현이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SNS에는 백현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듯한 용산이 확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백현이 실내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마카오에서는 2018년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 IMB 백은 16일,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백현의 실내 흡연 관련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곳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마카오 공연 후 스태프들과 식사를 하던 중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와 백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팬분들께 이러한 상황으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백현은 지난 6일 미니 4집 앨범 헬로월드를 발매했습니다. 유튜버 곽튜브가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 의혹에 휘말렸던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옹호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명에 나섰습니다.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 이탈리아라는 제목으로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함께 여행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학폭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했다. 가해자라고 해서 널 차단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풀었다. 오해받는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 같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나은은 진짜 나를 오해하고 차단했다는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속상했고 슬펐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나은 대리 옹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곽튜브는 같은 날 영상을 삭제하고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곽튜브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지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여러 매체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얼룩과드 같은 상처를 갖고 있다. 상처의 깊이와 흔적은 다 다른 것인데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자만이었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신중함을 가지겠다. 수석 연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곽튜브는 이날 진행된 MBN 예능 프로그램 전연무 계획 시즌2 첫 녹화에도 불참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더 팩트에 곽튜브가 컨디션 문제로 첫 녹화를 함께하지 않았다며 하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곽튜브는 여러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만큼 대중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곽튜브는 학교폭력 과장 절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핸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곽튜브는 가난과 매모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다. 곽튜브가 친구들의 닌텐도 DS를 훔친 것이 큰 이유일 것 이라는 글을 기재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SMCNC는 19일 해당 글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곽준빈과 동창이었던 시점은 중학교 1, 2학년이라며 그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했던 시점은 고등학교 때다. 글 작성자가 직접 언급했듯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인물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이어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 곽준빈 역시 본인이 해당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부분별한 연좌지식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룹 블랙피크 멤버 제니가 팬덤명 겹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는 앞서 공식 채널에 안녕 루비들 나는 제니다. 시켜봐달라 곧 보자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제니의 개인 팬덤명이 루비가 아니냐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나 루비는 이미 가수 권은비가 공식 팬덤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네티즌들은 팬덤명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OA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루비는 공식 팬덤명이 아니다. 임의로 부른 것이라며 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뉴스 페이지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니는 오는 27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마이네임 이즈 가브리엘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또한 제니는 미국 대형 음반사 콜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10월 솔로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